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해? 뭐해? 맛있어! 따라따라따! 맵다! 첫 끼 먹으러 온 일본 여행! 카레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치킨 앤 비엔나 카레! 맛있다! 예쁜 누나다! 여행 또 100번 할 것 같은데? 예쁜 누나다! 맛있어서 또 해달라고 하기만 해봐! 맛있지? 더 맛있는 것 같지? 네! 맛있다! 오! 남은 디디는 안 맞았어요! 실례합니다! 남아지로! 고구마 마세요, 고구마 마세요. 호텔에 가서 편의점을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고찌롤이랑 푸딩이랑 계란 샌드위치. 아사히랑 호루요이랑 산토리 하이볼. 계란이 엄청 보들보들해. 술집에서 파는 하이볼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거의 양주입니다. 크림이 왕만이 든 모찌롤. 일단 빵이 생각보다 엄청 촉촉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도 안 질리는 느낌. 마지막으로는 이 푸딩을 먹어보겠습니다. 푸딩에 찰랑찰랑한 느낌은 없어요. 계란찜 같아, 그치? 맛있는 것도 사고, 일본 꿀템들을 살 겁니다. 맛있어. 먹다가 끝나는 브이로그, 이번에는 수출멸을 하러 왔습니다. 아예?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밤이어서 유니모션에 왔습니다. 신나요. 미쳐라!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또다시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불꽃놀이만 보고 놀이기구를 3개 밖에 못 타가지고 오늘은 놀이기구를 탈 거예요. 야! 빵이 엄청 똑똑하고요 먹어볼까요? 이따다기마아 도리아에지 남아 미루 고다사이 젬프라! 젬프라 리핀! 어리게! 감사합니다! 아케마하시떄 고매데타 고자이와 고매데타 고자이와스 고매데타 고자이와스 유카타를 이어 왔습니다 오! 그리스 느낌의 두 번째 탕입니다 엄청 매끌매끌하다 했어요 이 물이 짜란! 세 번째 탕은 이렇게 나무에 대나무 느낌 그리고 온천장에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이스크림도 하나 겟! 1월 1일에 애군을 씻으려고 온천을 하는 문화가 있는지 평소 가격이 4배여가지고 본전을 뽑기 위해 온인 온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천탕이 5개가 있는데 두 개는 소소고 세 가지가 예뻐서 어젯밤이랑 오늘 둘 다 해가지는 알았어요 예쁘죠? 밤에는 아이스크림을 주더니 아침에는 요구르트를 줍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먹고 갑니다 마지막까지 잘 먹고싶다 그럼 후炎을 넘어서